우선 제가 여기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한 번 더 외치고 가야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준수님은 저의 종교에요 준수님의 말과 행동은 소독 교과서 이제 저희 성서이고요 그냥 저희 정신적 지중 그냥 저희 종교에요 준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분치 5대 햄픽이 안 보였다고요 오마이갓 썩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뭐 거의 답인데 마이크로 칩 웃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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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영재신입니다 에잇 여러분 рядом dio 스물 л kry 보여드리기 repte 자연스럽게 잘 못입니다 음악 자 음 오 샹들리제 오 샹들리제 tradobe 샹이형 출연들 두려워하지마 계속되고 있어 오 샹들리제 億cript edge 겐형 확인이 안되는데 아 케냐 활동도 준비되는데 케냐가 뭔가요? 되게 어려운데? 좀 어려운데 예 케냐어 불에겨라 불에겨라 들어보려고 맘바이야 맘바이야 본인이 하고 본인이 낮춰야 하는 건 정말 맘바이야 약간 끝에 가서 자신이 없었어요 이 머리 쓰시고 하면 재미있겠는데요 그래요 자 중씨 이 형 써보실래요? 불에겨라 불에겨라 어쩐지 어쩐지 얘기를 안하더라고 미안해요